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면서 정말 다시 어떤 아름다운 향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향이 정말로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또 이렇게 정말로 그 꽃을 이렇게 왔어요. 그 꽃이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는 태양이 뜰 때는 꽃들이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태양이 뜯지 않을 때는 꽃들이 피고 있지 못해요. 바로 그런 것들이 태양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피고 우리가 태양과 그리고 빛 그리고 그것들이 꽃들에게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빛으로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꽃망울들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꽃이 저 빛을 받으면 꽃잎을 펼치듯이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꽃잎이 되어 그렇게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 저 태양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다시 꽃잎 되어 펼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면 그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가슴에서 꽃망울을 펼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당신의 빛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는 당신의 꽃잎 되어 내 마음의 꽃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은 열리면서 그 문으로 인하여 다시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때로는 빛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심정이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너는 아들 mean 뚿게 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게 돼요. Lorne let us both pray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 YOUR LOVE is so great 주님 당신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빛도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빛도 위대하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충만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없음과 우리의 자둔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성명으로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 저희가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오늘 사무엘상 13절에서 14절까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다위세가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위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바로 제사랑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산까요 다위세는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는 언제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돌보던 소년 아니었나요 아 정말로 아주 깨끗한 소년이었죠 그는 언제나 그가 기르는 양들을 의리움으로부터 보호한 목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정말로 하늘의 마음에 합당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주님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다윗이 삶 속에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했지만 그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때로는 정말로 죄로 물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가는지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도 우리 모두가 아시잖아요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그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아 너 지금 뭐 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가슴 속에 회개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랬구나 맞아 아닌데 성경 10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회개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기이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근이와 다윗은 큰 사람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바꾸는 동안에 우리 로즈 교수님이 찾고 싶어하는 51편 10편 51편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념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흔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오래 하리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은 공과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은 유혹으로 몰려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 빈 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빈 컵처럼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실에 잠이 넘칠 때에는 마치 그 물 가득 있으면 이 밸런스를 마치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만약에 이 다윗이 꽉았다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신경을 갈 때 오 주님 죄송해요 하고 거기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느껴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때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가요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는 아주 거짓을 믿기가 아주 쉬워져요 내가 때때로 그렇게 되면 거짓을 믿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바로 우산 숭배로 돌아선 것을 보게 돼요 때때로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역사를 보게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영되어 질 때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있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값어치, 하나님이 보는 그 값어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는 그 값어치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모든 호흡을 그분이 주신 공기로 숨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그분 때문이 아닌가요 그분의 사랑이오, 그분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에 한 호흡, 한 호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Because the leaf is taking, taking to give 저 잎들은 받으면 또 줍니다 And so what happened to David, David took to keep When he made his mistakes, he was taking to keep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다윗이 받으면 간직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짓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받고 주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법칙을 깨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상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And so when he did, when he broke it 그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그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했을 때 He realized, oh no, I broke God's heart I broke God's heart, His heart is my heart I want God's heart, I want love, I want life 그가 그때,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렸구나 그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셔요 And so we know that it says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바로 그래서 주님은 저의 십 개명을 양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즉 사랑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십 개명의 위에 내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And love others as yourself 그리고 밑에 여섯 개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And love God as you love others as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So He stopped the love When He, when He sinned When He broke God's law He stopped the love, the flow He stopped the flow of life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이 사랑이 흘러오고 흘러가는 이 법칙을 깨워버렸을 때 바로 그가 그런 범죄함의 순간에 들어가게 됐다 And so He recognized Oh no! I stopped the flow of life It's the flow of life 그가 범죄했을 때 아 주님 맞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네요 He realized He stopped the flow of life 그는 그가 생명의 묵직을 사랑의 묵직을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He realized He stopped the flow of love 그가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And so He said Oh God, forgive me And so He repented 그러면서 바로 오 주님 제 잘못했어요 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So it is impossible for us to love, right? We cannot love on our own strength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And so we look here and we find that it was the spirit of self-exaltation Self-exaltation wanting to be the greatest wanting to be better The reason why David David believed the lie And when he believed the lie That oh, you must kill to get what you need You have to do this to get what you need 그렇게 됐을 때 야, 너 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아내 믿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 He believed the lie from Satan 바로 사단으로부터 그런 거짓을 보육받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범죄함이 있었다 And so the lie brings forth an action 때로 우리는 그 거짓을 믿게 될 때 그것을 action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Just like the truth The truth brings an action 마찬가지로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진리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돼요 So he believed the lie Oh, I must do this to get this 때때로 우리가 거짓을 믿게 되고 사탄을 믿게 되면 Oh,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내가 얻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So when he believed the lie 우리가 거짓을 믿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냥 앞쪽으로 우리가 거짓을 믿게 될 때 악한 쪽으로 우리의 성품이 자꾸 변화되기 시작해요 So the lie caused David to exalt himself 그래서 그 거짓이 다윗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선하던 다윗이 사람을 몰래 죽이는 그 악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So it had an effect on him 바로 그런 것들이 그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And so that's what happens to me and to all of us when we believe the lie 그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거짓을 믿게 될 때 나와 여러분이 그런 나쁜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And so my powerpoint for some reason they just I cannot get them to come up 제가 지금 제 powerpoint을 설교하려고 다 모아놨는데 발팔리 열리질 않네요 Anyway, it's okay Let us continue to look at the life of David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나 다윗의 삶을 조명해보자는 거예요 I want you to think of yourself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Think what happens to you when you are unkind or when you are rude or when you lose the character of love What happened before you started acting 때때로 여러분이 남에게 불친절하고 또 나쁜 모습을 드러내고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 한번 되돌아보세요 So what did you believe? So first you have to believe 그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악을 믿고 있었는가 하름을 믿고 있었는가 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You have to believe and if when you believe the lie you're there's an action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을 믿고 있으면 그 거짓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An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that I've discovered 바로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Believe First believe and then number two is action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을 믿으면 두 번째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So in any situation that you find yourself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경우든지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자꾸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There is a root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root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냐 에 대한 근원이 There is a root to your action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And the root brings the action 그 근원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nd it causes a flow a flow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가게 돼요 A flow of the spirit 바로 영적인 흐름을 흘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It causes the flow of the spirit of either God's kingdom or the enemy's kingdom 때때로 우리가 좋은 감동을 받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빛을 바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 왕국의 빛을 바라야 될 것이고 So if you believe the lie you have the spirit of the lie 우리가 거짓을 믿고 거짓을 행동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짓의 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So you have the character of the lie and the character of that spirit 바로 그 spirit comes with that character 거짓의 성품 거짓의 영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And so if we look at the scripture 1 Samuel 13, 14 우리가 다시 3월 3, 13, 14 3월 3, 13, 14 우리가 다시 우리가 다시 3월 3, 13, 14 우리가 다시 그의 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더라 So think about what is God's heart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So whose heart are you after when you are in a circumstance in a situation in a problem that you face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Who's heart are you running for? 여러분은 그때 누구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And so Yahwehzi David was running after God's 다이소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So the question is whose heart? 자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So who is what you need to ask yourself in any moment?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우리는 강구하고 있는가? And then when you find out I want God's heart What is God's heart? The next question is what?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Because we need wisdom how to deal with all our circumstance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편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어떤 비의를 하기를 원해요 And God's heart is love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Love and truth 사랑과 진리 진실 공의 justice and mercy 그리고 자비 그런 것들이에요 So we know that this is God's heart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진실 공의 그리고 자비 그런 것들이 그분의 성품으로 올리워져 있습니다 And God's government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What is the basis? What is the foundation?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Foundation of God's government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The foundation is truth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It's truth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So it's very easy for Satan to just take out God's government is the government of life But Satan can easily just take out the F 예 보세요 하나님의 정부는 Life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거기서 F를 빼버리면 Lie 거짓이 되어버려요 우리 속에 F 한자만 빼버리면 Life 생명에서 Lie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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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가지고 앞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F자 하나 가지고 앞버리면 생명에서 거짓의 자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And freedom F가 뭐예요? Faith 믿음이에요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빼버리면 생명은 Life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That's a very good point You are so wonderful 예 보세요 여기 보면 Life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F가 뭐야 Faith 믿음 믿음을 빼버리면 Lie 거짓말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Yeah, actually Yeah, that's a good point Faith Faith God wants us to live by faith 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생명이 되는데 What I was thinking of was F stands for freedom 바로 이 faith F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God gives you freedom of choice 하나님은 방금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어 God's government is not a government of force control 하나님의 정보는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So God's character is freedom, truth, love, life Yeah And so Whenever you are in a circumstance A situation What government are you bringing into your problem What government are you operating on Yeah 어떠한 정보로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는 거예요 So We know that David in his life He was operating He said My heart's up to God He became the king of Israel because he believes in God But his life was like this Yeah 알잖아요 다윗의 삶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믿었던 대로 믿음이 좋았다 떨어졌다 믿음이 좋았다 떨어졌다 다윗도 똑같은단 말이에요 So now we see that when David was following the lie 다윗이 다윗이 거짓을 따라 살았을 때 When he followed the lie When he believed the lie 그가 거짓을 믿고 살았을 때 In a situation he went down 그땐 그가 다윗이 되기 시작했어 And the flow of life was blocked Blocked The flow The flow of life and love was blocked 예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깨져버리고 응? 블록돼 버리고 그냥 이 거지 속으로 그냥 깨져내려 버린 When he was selfish he murdered the man 그가 내가 저 여자 차지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And he took the man's wife that he murdered 그리고 그녀의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봤어요 So imagine yourself killing somebody and taking their wife 여러분 대때로 우리도 남을 죽이고 남의 와이프를 뺏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냐 한 말이에요 And then the priest came to David and actually David did not repent for a whole year For one whole year David did not repent of his sin 예 다윗이 그렇게 하고 한 1년 동안 괴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That's how gracious and merciful God is towards us 예 그 1년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마음 아프고 철거 그 자비의 순간을 보냈어야 했냐 말이에요 So you might have sins in your own life 우리도 바위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그렇게 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And so after one year the priest came to David And said to him Gave him an analogy Gave him a story He didn't even say David you've done wrong You better repent No he didn't do that He came to David and he told him He respected him as king He came to David very reverently and very kind full of God's compassion 예 선지자는 어떻게 무례하게 하지 않냐고 아주 겸손하게 다윗에게로 갔어요 And he told David a story 그리고 다윗에 관한 한 이야기를 은육복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So we need to remember to treat each other with great compassion and kindness follow God's way 예 우리도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nice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알잖아요 지금 우리 로제 교수님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양 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사람 빼서 왔는데 그 얘기 은유법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우리도 누가 잘못했을 때 nice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뭔 얘기하려고 치면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않게 부드럽게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들을 존재치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누구가 잘못하면 찔러가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다시 돌이치게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제사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질문을 했죠 예 이 제사장은 결코 다윗을 정지치 않았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이고 선지장님 그 놈이 만약에 남 지가 99마리 있고 남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뺏어가지고 가서 잡아먹었다면 그 놈 죽여야죠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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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내었구나 를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통곡하면서 내가 하늘의 생명의 이 흐름을 깨뜨려 버렸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만들었다 He saw God's heart Oh God I don't want to break the love I don't want to break the life 그 부드러운 지적 한마디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And so then from repenting He then repented and the flow of love in his government and in his family the flow of life God accepted his repentance and he was a very great king 그가 그 흐름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뭔가 물이 흐르다가 막혀 버리면 물이 안 흐르고 그냥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악이라고 하는 흐름을 회개하고 땅락을 뻥 뚫리고부터 하늘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So David wanted to stay connected He wanted to stay connected to love, to life 그리고 다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So let us all have the experience of David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경험을 그렇지 않으면서 살자고 호소합니다 And let us, let people say of us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십시다 His heart is after God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 Her heart is after God even though you have messed up even though you have messed up, you have made mistakes you have hurt people, you have broke the flow of love and life 그러자 너도 네가 잘못하고 그렇지만 네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때때로 애악들과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이처럼 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따라가라니라.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유가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압두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같은 회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의리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바래지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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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